지금부터 N그라인더를 설치하는 방법을 저랑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아마존 웹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 아마존 웹서비스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의 컴퓨터를 아마존의 인프라 위에서 클릭 몇 번으로 몇 분 만에 생성을 할 수가 있고 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으면 지워버리면 바로 비용이 과금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 부하 테스트 시스템은 사실 항상 필요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실서버와는 다른 거죠. 그러면서도 많은 부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용량의, 고사양의 시스템이 필요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상적으로 항상 운영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이런 로드 테스트, 부하 테스트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세팅을 해놓고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를 필요할 때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인스턴스를 만들고 부하 테스트를 한 다음에 부하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인스턴스를 죽여서 다음에 그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로드 테스트 소프트웨어를 꺼내 쓴다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높은 사양의 컴퓨터를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 리눅스, 또 그 중에서 우분툴을 기반으로 수업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마존 웹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번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그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리눅스에 설치하는 법을 알아볼 거니까요. 그리고 생활코딩의 아마존 웹서비스, 그 중에서 EC2 인스턴스에 대한 수업이 있거든요. 그 수업을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생활코딩 EC2 인스턴스를 참조하실 것을 간주하고 저는 빨리빨리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런치 인스턴스를 통해서 EC2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퀵 런치 위자드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네임 인스턴스의 이름은 엔그라인더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즈어 키 페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성하는 인스턴스, 즉 이 컴퓨터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이 종의 패스워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파일이죠.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픈 튜토럴스 언더바 IWS 키 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런치 컨피레이션, 즉 미리 설정되어 있는 이미지들인데요. 이 중에서 저는 우분투 12.04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때 이 우분투 12.04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설치된 상태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컨티뉴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할 건데요. 에디트를 하고요. 타입을 마이크로로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마이크로에서는 이 메모리가 부족해서 이 통보도 하지 않고 이 시스템이 종료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몰 인스턴스 이상의 시스템을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많은 부하를 테스트를 하고 싶다면 라지나 위쪽에 있는 사양을 쓰시면 되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비싸지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건 뭐냐면 시큐리티 세팅이라고 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엔그라인더는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통신을 할 때 이 이미의 포트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엔그라인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포트를 개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크리에이트 뉴 시큐리티 그룹으로 새로운 시큐리티 그룹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시큐리티 그룹은 뭐죠? 방화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떤 특정, 어떠한 포트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할 것이냐 또 어떤 IP가 접속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 이것을 지정하는 것이 바로 방화벽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EC2 인스턴스에서는 세큐리티 그룹이라는 것이 해주는 거죠. 자 그룹 네임을 제가 적을 건데요. 엔그라인더 자 그룹 네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엔그라인더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엔그라인더 라고 적을게요. 이건 설명인데 이 설명을 꼭 써야 되더라고요. 자 크리에이티어 뉴 룰에서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올 TCP를 선택하면 모든 TCP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스는 0.0.0.0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IP에서 이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드 룰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룰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모든 TCP 포트로 접속이 가능하고 모든 IP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가장 개방적인 그러면서도 위험한 세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이브 디테일을 클릭하면 예 오류가 나네요. 크리에이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엔그라인더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세큐리티 그룹이 생성이 됐고 여러분이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세이브 디테일을 하고 런치를 하기 전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확인해 보는 거죠. 이 인스턴스 타입은 마이크로 이상 마이크로 이상이 마이크로 초과죠. m1 small을 저는 선택을 했고요. 가장 저렴한 인스턴스입니다. 테스트할 때는 요걸 쓰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할 때는 더 높은 사용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큐리티 그룹은 엔그라인더 코딩 에브리바디 즉 모든 포트와 모든 IP에서 접속을 허용하는 거죠. 그리고 키페어는 오픈딕토리스의 AWS 키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런치를 하게 되면 자 생성이 되죠. 그리고 your instance is now launching이라고 나오죠. 즉 지금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클로즈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인스턴스로 들어가면 방금 제가 생성한 인스턴스가 현재 이 펜딩 상태 생성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니셜라이징 즉 초기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펜딩 앞에 있는 노란색이 녹색이 되고 여기 이니셜라이징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이 위쪽 칸에 있는 녹색 체크가 나타나게 되면 생성이 끝난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테이터스 체크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변경이 됐죠. 그럼 이 인스턴스에 이제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오른쪽 클릭하고 여기서 커넥트를 선택하면 자 커넥트 위드 스탠덜론 SSH 클라이언트라는 것이 있죠. 요건 SS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접속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저는 웹을 통해서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퍼블릭 DNS나 뭐 키네임 같은 것들이 미리 입력이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유저네임을 입력을 하는데 제가 선택한 우분투 인스턴스는 우분투 컨피그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루트 유저를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분투 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 패스로는 이 오픈 튜토리얼스 언더바 aws 언더바 키라고 하는 이 키네임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저 키네임에 해당되는 키가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제가 이미 존재하는 프라이빗 키를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이미 존재하는 프라이빗 키가 없어서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위치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이미 만든 프라이빗 키가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의 이 경로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에 dev 밑에 키 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이 프라이빗 키들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픈 튜토리얼스 언더바 aws 언더바 키 pem 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키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퍼블릭 DNS에 해당되는 우리가 방금 생성한 인스턴스에 접속할 때 우분투라는 유저네임과 지금 우리가 지정한 오픈 튜토리얼스 언더바 aws 언더바 키.perm 이라고 하는 파일을 제출하는 걸 통해서 그 서버에 접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launch ssh 클라이언트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자바 로고가 뜨죠? 자,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뭐 대화 상자가 뜨면 거기서 yes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ubuntu 골뱅이 ip 블라블라 이렇게 뜨게 되면 접속에 성공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n그라인더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클라우드 환경 그 중에서 이 아마존 웹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생성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해봤고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ubuntu에서 n그라인더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